휴일 아침 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의 내분 상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살벌해지고 있습니다. 진흙탕 개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한 집안에 있다가 한 당을 꾸리다가 탈당을 하고 분당을 하게 되면 이 갈등이 더욱 심각한 법이죠. 이제 이재명 주류 측과 탈당을 한 이낙연과 문재인계 갈등이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 이재명과 이낙연 이재명과 문재인 이런 갈등이 살벌한 갈등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한풍이라고 하죠. 한동훈 태풍. 이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똘똘 뭉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한풍 이렇게 한동훈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게 되는 것은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공천을 안 할 수도 없고 공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동안 선거의 경험에서 보면 한동훈이라고 하는 중심이 차기 확실한 대권주자가 지지율이 확실하게 뒷받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여권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거 어떤 여권 형태보다도 친밀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수평적 관계도 유지를 하면서 더없이 친밀한 관계다.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낌없이 한동훈 비대위를 지원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도 힘이 쏠리고 있고 또 하나는 이런 민주당 개통의 살벌한 내분, 이 내분으로 인해서 한동훈 비대위가 상당한 시간을 벌었다. 이 안정이 되고 정착될 그런 상당한 시간을 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야의 상황, 오늘 휴일을 맞아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이낙연 지지층들이 국회에서 모였습니다. 이제 탈당 기념 행사입니다. 탈당 기념 행사를 국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고 여기에서 막말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니까 300명 정도가 모였는데 이낙연 신당이 합류하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 최성 전 고향시장 한 3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이 행사장에서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이 목에 칼빵을 맞았다. 참 섬뜩한 이야기죠. 이재명이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이렇게 칼빵을 맞고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라고 했습니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발칵 뒤집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반인륜적 망언이다. 국민의 힘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조롱하지는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낙연은 곧바로 이 지지자 폭언에 대해서 사과를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이게 뭐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가는 경우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자초한 것이 이재명 측 개딸들이다. 소위 친명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재명 측으로서는 이낙연의 탈당, 분당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당을 하는 겁니다. 끝까지 이재명 측은 이낙연의 손을 잡고 총선까지 또 총선 이후까지 이낙연의 신당과 언제든지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능성을 남겨둬야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민주당 입장에서 본다면 또 주류인 이재명 측에서 끝까지 이렇게 손을 내밀어야 이낙연 신당의 이 동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약화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아예 잘나갔다, 아예 잘 헤어진다, 이제 속이 시원하다 이런 식으로 가면 감정적으로 흐르게 되면 이제는 국민의 힘보다 더 큰 적이 되어버리는 셈입니다. 이 참 살다 보니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 김남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은 이제는 일정이 병원, 법원, 법원, 병원, 병원, 법원 이런 식으로 일정이 짜일 수밖에 없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은 이제 뭐 당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이낙연이 이거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지만 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되면 총선에서 3자 대결 구도가 됩니다. 3파전이 됩니다. 이제는 이재명, 이낙연보다 오히려 국민의 힘 쪽이 이낙연과 더 가까워지는 이 3자, 3파전이라는 게 언제나 그런 특징을 가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을 두고 국민의 힘과 이낙연이 오히려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민주당, 민주당 자체가 완전히 분당이 되는 지금 뭐 이야기 나오는 이야기로는 민주당에서 50명 많게는 100명 가까이 현역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 현역 의원들이 이낙연 쪽으로 쏠리지 않겠느냐. 이게 심각한 것이 이재명과 이낙연의 이 갈등도 심각한데 지금 이재명 측의 원외,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아닌 원외 단체입니다. 연일 나서서 이낙연을 감정적으로 공격을 하고 또 문재인 측을 공격을 합니다. 이 원외 친명들은 거의 2판, 4판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계나 이낙연계를 모두 쓸어내야 자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이낙연의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문재인과도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김한규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김한규, 비명이죠. 계속 이재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많이 해왔습니다. 김한규도 지난 11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의 피습을 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본인도 상대편이 돼서, 이번에 피해자가 돼서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느낀 게 많았을 것이다. 자신도 개딜들을 동원해서 많은 정치 테러를 해왔다. 이젠 거꾸로 돼서 자신이 이런 테러를 당하고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많이 느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장 개딜들이 민주당에서 나가라. 댓글이 쏟아지고 또 민주당 혁신 행동입니다. 이게 원외 친명 모임입니다. 지금 임종석이나 문재인계도 공격을 하고 있는 이 민주당 혁신 행동. 망은 제족이다. 그래서 이 김한규를 출당시켜야 한다. 당에서 쫓아내라. 이제는 누구든지 비명반명은 개파를 가리지 않고 걸리면 모두 출당시키라 합니다. 그래야 공천에서 자신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친이재명계가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태를 이재명이 몰랐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을 개딸당, 자신의 이재명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겉으로는 안 된다. 막말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도 뒤로는 묵인을 하는 자신은 우아한 이야기를 하고 겉으로는 선한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이런 친명 홍의병들을 내세워서 대신 공격하게 하는 이재명은 이런 식의 태도를 앞으로도 계속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이 섬뜩합니다. 살벌합니다. 이 이재명의 피습을 놓고 칼빵을 맞고도 저렇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다. 이재명이 이번에 피습을 당하면서 자신도 겟다를 이용해서 정치 테러를 해온 것, 많은 것을 느꼈을 것이다. 많이 반성했을 것이다. 라는 의미죠. 이런 말들이 민주당에서 그대로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한동훈 태풍입니다. 이 한동훈 태풍이 여러 가지 과제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남아있는 총선에서 총선의 물갈이라고 합니다. 현역 물갈이 이런 부분도 부담이고 당정관계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까지는 새로운 한동훈의 바람, 신선한 바람 이것이었다면 이제는 정책 비전으로 승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도 부담으로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당은 한동훈 태풍으로 결집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동훈 태풍이 기대 이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나 결실로나, 결실은 역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에서 한동훈이 차기 대권 후보로 이재명을 앞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대선 후보가 있게 되면 당이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의도를 저는 여야보다 앞으로는 한동훈이냐 한동훈 아니냐로 이 여의도 정치권이 나뉠 것이다. 새로운 정치냐 구태정치냐 그렇게 나뉠 것이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에 이재명은 정반대에 서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계입니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죠. 자기가 검사 시절에 한동훈 검사를 데리고 있었지만 언제나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한동훈의 의견을 모두 듣고자 했고 모두 굉장히 존중했다.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을 최대한으로 예우하는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지만 또 한동훈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게 되겠지만 차별화도 되겠지만 그건 당정일체 긴밀한 당정관계 또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개인적인 긴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태풍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꼭 마지막으로 하나 짚어야 할 것은 한동훈 비대위가 시간을 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과 이낙연 이재명과 문재인 이렇게 물어뜯는 이런 살벌한 갈등관계가 앞으로 6월 말 본격적인 선거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물론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비대위원장까지 맞는 이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들 비전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챙길 수 있고 당내 결속을 다질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충분히 벌었다라는 것도 한동훈 비대위의 행운으로 작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한동훈 그러니까 지금의 여권은 한동훈 태풍으로 인해서 결집하고 있고 야권은 이재명 이낙연 문재인까지 이제 살벌한 무릇뜯기 내부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휴일 아침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